뭐야 이거 엉덩이 이게 약을 먹어야지만 문이 열리는데 약을 안 먹었으니까 문이 잠겨있음에도 불구하고 락픽을 통해서 문을 열었네요 아 역시 얘가 찐주인공이었네 그랬더니 눈앞에 아이템이 두개가 따뜨아 우리가 저번에 얘기 나눴던 라이프를 여기다 두고갈게 오늘 밤에 반드시 그 녀석을 죽여야돼 실험실로 향하는 문은 포울치 아래에 있어 포울치? 현관! 현관 아래 지하실로 향하는 그 수상적인 문이 실험실로 가는 문이었군요 아이플이 있네요 실험실에 그 괴물이 있는건가? 우클릭을 눌러서 에임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R키를 누르니까 장전이 되네요 오마이갓 없어요 총을 둔게 누구지? 이때까지 계속 지령을 내렸던 그 스피커의 주인인가? 걔도 괴물을 얘 대신 자기 대신에 얘를 내세워가지고 잡아달라고 하는건가? 일단 여기 샹들리에가 떨어져있거든요 핏자국이 있거나 그러진 않네 일단 빨리 현관으로 나가자 드디어 괴물과 싸울 수 있나봐요 드디어 괴물과 싸울 수 있나봐요 근데 여기서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거죠? 그냥 게임 오버인가? 그럼 안되는데 그럼 안되는데 어 열려있어 잠금을 연것도 아니고 그냥 열려있어 우와 문 봐요 와 문 여는거 소름 뭐야 이건? 되게 진짜같은 석상이래 진짜같은 조각상 얘가 어디야 어? 뒤에 금고있는거 아니에요 지금? Champions 뒤에 금고있다 야 뭐야 이거 어떤 남자의 초상화 의사인가? 난 금고가 궁금한데 얘는 그림을 보고있네 으아 뭐야 뇌야 그때는 되게 멍청했었던 것 같다고? 이게 뭐죠? 컨트롤 패널 작동시켰어요 손이랑 다른 장기들이 있대요 으어어어억 뭔가가 오고있다 뭐야 쟤 얼굴? 삼각두야? 밑으로 숨었어 이 주인공이 아주 똑똑해 어? 머리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보인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싸워야되는건가? 장전을 무한으로 할 수 있네? 뭐야 무한으로 즐겨요 뭔데 왜 우리 다음에 거기에서 회식하면 되겠다 자 여기는 다 돌.. 밖고 여기는 뭐 완전 막다른 길이네요 그냥 문이 두개 밖에 없었군요 와 여긴 또 문 분위기가 와 여긴 무슨 던전이야? 아 너무 조용하다 말좀 해야되는데 어우우 이게 제일 무서운거 같아요 제가 봤을땐 이게 뭐죠? 아 퍼스트 데이킷 구급상자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건가 다른애들은 다 괴물 한방에 골로갔는데 왜 얘는 아니야 얘도 원래 한방으로 가는데 그냥 저거 떡밥으로 놔둔거 아냐? 낚시로 당신은 치료할 수 있어요 푸샥! 치료할 수 있을줄 알았지? 흠! 굉장히 좁은데 아무것도 없잖아 어? 여기도 컨트롤 패널 있군요 작동 어? 여기도 뭐가 있잖아 편지 와우 잘 읽었구요 편지볼때마다 되게 감동먹잖아 역시 글로 정하는 전하는 감동이 진짜 최고라니깐 여러분들 다 이해했죠? 아 지금 너무 감동먹어가지고 눈물나올라 그래 아 이게 뭐야 여기 빛나고 있어요? 뭐지? 이 감옥은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빛나고 있어? 무서워 이제 슬슬 문 열었을 때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슬슬 문 열 때 긴장하세요 이것들은 다 뭐야? 헉! 설마 룸메들인가? 뭐야 이거 엉덩이 죽일 수 없는 건가? 에임이 안 잡히는데?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봅시다 또 룻이 도롯이 너 괜찮니? 앗 미친나 이게 뭐야? 죽였어? 나 죽였어? 아 저기있네? 잠시만요 야 잠시만요 야 이거 아우 야 이거 19세 아니 야 야 잠깐만 기다리봐 아 장전 한마리 밖에 안 사지는거 같긴한데 어억!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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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제 이동삼터 너무 빨라요 총 한마리만 쓰면 되는데 으아 아아칼아아아ㅏ하ㅏ 흐으으으으으흐으으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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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erre님은 다가라고 어떡하냐, 설마 처음부터는 아니죠 와아 여기서부터야? 오반데 묘e 허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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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Rec. 시체 안치실, 저,저,저,저,저,저,저,저,어커에 제가 서 있잖아요?저,젤 노려볼게요. 아씨,안 맞네. 역시 세상은 쉬운게 없구마. 와,장전할때 움직이는것도 못해요. 친구야 야 저기요 아이C 무슨 결계로 막혀있네 이게 하아 가까이 다가가야되요 또로띠이 괜찮니? 오우 나이스 에스 어! 아아야 첫탄 무조건 맞아 이거 어떻게 피해 어어 뭔데? 뭔데 이 키즈 오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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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잡았으 잠시만요 헤드샵 맞지 않았어요? 주.. 죽은거 아냐? 아니 오! 뭐야 얘 버그로 버그로 멈춘거야? 어 어떻게 된거니? 어 버그로 멈춰나봐요 얘가 어 개꿀? 아 어 어 어 어우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잣댐 아 아 지금 장전중인데 아 얼킬을 연타하니깐 막 연속으로 장전하네 아 씨 지금 일대일의 상황이예요 하아... 오기만 해봐 또 멈춘거 같은데? 쟤? 아 무서워... 무서워... 지금 힐팩 받으러 갈 수 있냐구요? 아 못할거 같은데... 잡았어! 와... 죽었다... 하아... 하아... 하... 보스 잡는거보다 어려워... 이 시점이 이래가지고... 도롯이... 그녀는 미쳐버리고 만 것 같다... 그녀가 열쇠를 떨군거 같애... 집을까? 집었다... 봐요... 힐팩... 힐팩 먹으러 갑시다 힐팩 먹으러... 우리 힐팩 어디 있었더라? 기억이 안나네... 어! 아아 이 열쇠를 이용해서 잠... 잠... 잠금을 해제했네요?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곳인데? 이건가... 하... 찾았다... 어어... 아임 파인 땡큐 앤유? 오토 에임이 되어있었구나... 그리고... 다섯 발이 있었네요 이게? 난 그것도 모르고 한발 쏘고 장전하고 한발 쏘고 장전하고 그랬죠... 어쩐지... 게임이 너무 어렵더라... 아까 도로시가... 가만히 서있었던 그 문 앞... 앞으로... 가서... 쓰읍... 열리겠죠? 열쇠를 먹었으니까? 가봅시다... 으... 도로시 쓰러져있는거 봐... 좋아... 열었어... 긴장해...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... 그리고 나 여기서 괴물한테 죽으... 만약에 이제 괴물이랑 싸울거 아니야... 괴물한테 죽으면...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나? 캐파시터가 뭐야...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... 나 모르겠어... 라네요... 주인공이... 어... 뭐야 이건... 왜 쇠사슬로 막혀있지? 어? 여기 문이 있네요... 아이씨... 또 어디야... 유용한건 없다... 그냥... 나무상자... 안쪽에 아무것도 없데요... 쭉 직진해봅시다... 약간... 미로처럼 돼있네요... 어? 어? 어... 아 여기 길이 있었던거구나... 그러면 저희... 저희... 반대편으로 돌아왔어요... 그럼 여긴 어디야... 어이C... 쓰읍... 쓰읍... 헥? 수술대네요... 어... 힐팩 있어요... 잘 기억해두고... 어어... 저 뒤에 뭐가 있는거 같애요... 어어... 누가 봐도 뭐가 있는거 같애요?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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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Kre... 이거 필터가 있어가지구 더 무서운거 같애... 세ей Department 자.. 이제 도라 도라... 도라돌루, 떠납니다... 소란에 자, 이쪽 문 아, 맵이 진짜 넓네요 이거 길 모르면은 진짜 바로 길 잃겠다 이건 뭐지? 이 밑에 함정같은게 설치되어있다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할지 의심스럽대요 그만큼 낡았단 뜻이죠 이게 뭐지? 퍼블릭 애드레스 시스템 켜볼까? 어? 이거 안내방송 나를 나를 위한 메세지네 이게 내가 들었어야 됐던 아닌데? 나 마가렛인데? 이거 누구지? 낡은 장비 이것도 낡은 장비 이건 뭐지? 중앙에 있는 이거? 아무것도 안.. 어? 잠시만 방금 상호작용이 됐던 것 같은데? 이거 어떻게 캐는건지 알 수가 없다네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를 덜 찾아서 작동이 안되는건가? 불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아 깜짝이야 아무 의미없는 돈에 와 나 진짜 나 우야에 진짜 소름돋은거다 처음인거 같애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 들리길래 와 화들짝 놀랐네 그렇게 아무 의미없는 돈에 하지말라고 무서우니까 아 와 여긴 어디냐 와 아 저거 산으로 가는거 같은데 편지가 있네요 편지가 있네요 여기 왜 퍼스트 엣 키드가 있죠? 여기에서 싸워야되나요? 먼저 뭐? 뭐? 덤벼 아니 장전을 왜 또 하고있어 아 아 야 이거 렴 어 지금은 못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맵 구조 알았어 맵 구조 알았어요 이거 빙글빙글 돌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근데 이게 문제가 장전할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아씨 잠댓 장전할때가 지금 제일 큰 문젠데 자 이제 총알을 다 썼습니다 장전해야되요 제발 으아아아아아 아주 완벽해요? 좋아요 넌 뒤졌다 그래 누가 얘기나 해보자 나 이거 하루종일도 할 수 있어 왜 안맞지? 아까보다 더 못맞춘거같은 느낌 나 지금 총알 몇발 쐈니? 나 지금 한발 남았나? 어깨 오케이 강전 강전? 뒤졌어? 오우 나이스 잡았다 잡았쓰 그래서 넌 뭐였냐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어 어? 여러분 오른쪽에 카스테라가 있어요 앙냥냥냥냥 카스테라 먹고싶다 배고픈가봐 자 이제 이걸 만지면 되겠지 컨트롤 패널 기계를 킵니까? 네 이게 뭘까? 테슬라 코어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아니 아니 그치 뭐..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점점 커지고 있는거에요? 어?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거? 어?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못나가는데? 문 어? 찻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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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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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눈부셔 안되잖아 정..정지가 안돼 이거 안될려? 어? 세이브됐어요 어? 어떻게 넘어왔네? 이 문 너머로? 어떻게 왔대? 자 기계를 폭파시켰습니다 저게 무슨 기계인지는 현지를 다 안읽어봐서 몰라요 그리고 왜 더 밑으로 가요? 더 지하로 가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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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 너무 성급하게 막 가잖아 찔릴뻔했잖아 이건 뭐야 바퀴벌레 개 커 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바퀴벌레 개커 방사능이 오염된 건가? 여긴 뭐야 완전히 막다른 곳 이쪽으로 가봅시다 근데 요, 여기 길이 있네요 다른 곳 여기.. 여기는 막 다른 길? 아닌데 여기도 길이 있는.. 내가 온 곳이냐? 아닌데? 아 여기 어디야? 어? 큰일 났어요 저 길을 잃었어요 어? 어? 막 다른 길? 근데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나? 와 근데 진짜 저런 저.. 저렇게 커다란 바퀴벌레보면 헥? 어찌나가요? 난 기절할 것 같은데.. 진짜.. 온몸에 소름 돋아서 죽지 않을까? 후생엔 닭고기로 변하길 여기로 가보자 길 업고 어? 나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? 자 여기가 시작 지점이잖아요 그죠? 나 한 바퀴 돌았는데? 뭐.. 한 수 있는게 없었는데? 스.. 모르겠다 일단 여기로 가보자 아.. 아.. 이번엔 다른 곳이군요? 다른 골목이에요? 오케이.. 야 이거 진짜 방향 감각 없으면 뭐.. 아무것도 못하겠다.. 이게 좀.. 조건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영어도 잘해야되고 컨트롤도 잘해야되고 컨트롤도 잘해야되고 고전.. 컨트롤 게임 방식에 익숙해야되고 길도 진짜 잘 찾아야되 여기가 맞는 길인 것 같애 바퀴벌레들이 더.. 전부 다 저기로 가고 있어 바퀴벌레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네 맞아? 뭐야 이거 왜 여기만 단독샷이에요? 배비 오.. 엄청 넓네? 막 따라갔는데 거대 바퀴벌레 있고 그런거 아니겠죠? 에이.. 설마.. 길은 잘.. 가고 있는 것 같은데.. 편지야? 그렇군요? 나는 공포에 대한.. 아니..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라는 첫번째 문장을 봤어요 잘 읽었구요 비..온..투..얼.. 데..웰.. 띄어쓰기가 지금 개판이여가지고 읽기가 너무 힘든데? 심지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뭐 신이 우릴 저버렸다고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은데.. 수류탄? 전쟁 때에 남겨진 물건 같대요 챙길까요? 네 챙겼죠 어? 어? 펄스테이 키드가 있네? 나 한데도 안 맞았는데? 파인 그치? 어 완전 쌩쌩이에요 지금? 뭐가 있네? 어 의자가 관통됐어요 스읍 자 돌아가야 되나요? 일단 다 봤는데 수류탄을 먹었다는 거는 막힌 길을 뚫을 수 있다는 거겠죠? 막힌 길이 있을거야 분명 우리가 발견한..아직 발견하지 못한 맵이 지금 엄청 넓어서 아직 다 못 봐가지고 찜찜했었는데 다시 돌아.. 가야..하네요 뭐해요 이 맵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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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뚜